자, 보십시오. 어, 힘 꼭 빼고 하셔야 돼요. 힘 꽉 주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 주시고 힘을 주신 상태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은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힘을 빼시고 완전히 힘을 쭉 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시면은 이제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요. 뭐가 생기냐 하면은요. 원래는 애초에는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빨리 따라 들어왔는데 이게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줄 수 있으면 오른쪽 견갑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몸을 확 꼬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오른쪽 어깨가 원래보다는 더 훨씬 늦게 들어옵니다. 빨리 들어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스윙을 하시다가 스윙을 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보통 많으신데요. 상체가 이렇게 아마추어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 줄어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볼이 이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잡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던지는 모션이 되거든요. 이게 좀 잡히면 뒤쪽에서 던져가지고 볼을 치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던지는 데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훅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잡히면 클럽 헤드가 좀 더 일점보다는 더 과도하게 안에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톤을 잘 주셔야 됩니다. 톤을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이제 움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어깨를 잡아당기고 견갑골 당기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이제 다 이해하셨으니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움찔해줄 때에 힙을 이렇게 과도하게 과도하다 싶을 만큼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가 이쪽에서 돌아 들어오지만 클럽 헤드가 예전에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슬롯을 타고 샤프트가 지민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렇게 쳐지지 않고 이렇게 정상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만약에 훅이 안 그래도 훅이 나시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헤드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더 심한 훅이 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턴을 많이 주십시오. 턴을 과감하게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훅이 나는 문제가 아마 생기시지 않으실 겁니다. 자 턴을 많이 주십시오. 턴을 많이 주십시오. 턴을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